안녕하세요. 벤쿠버의 써니입니다. 오늘 토요일이라서 학교 운동장 하루종일 강아지들이 뛰어놀 수가 있어요. 맥스와 지금 이웃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 놀러왔습니다. 쟤도 맥스랑 같이 놓고 보니까 맥스가 무작정 큰 것만도 아니네. 쟤도 미니일 것 같지 않아? 스탠다드 치고는 작은 손자가 맥스에게 던진 공이 잘못해서 여자 개주인의 다리에 맞았습니다. 웃으며 괜찮다고 했는데 아마 꽤 아픈 모양입니다. 중간에 있음 또 하나에? 아 저 있구나. 젖었어. 괜찮아? 젖어. 졸려? 어차피 그렇게 돼. 손을 만지지 마. 이쪽으로 던진 것 같아. 봐서 맥스가 우선 먼저 갈 수 있을 때 기회가 던져봐라. 쟤도 어디다 놓고 오나 봐? 안 갔었어. 저기 저 개 있는 데 있어요. 공에. 아 쟤 누러네. 엄마가 봐봐. 나 죽고. 개념 없어. 이거 잡고 있어. 아. 쟤 누러네. 엄마가 봐봐. 짙은 색 강아지가 맥스와 몸무게가 같은데 골든 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맥스 잘하네. 맥스가 쟤보다 더 날씬한가? 쟤는 털이 길지? wouldn't 짙那이 앤이게 장치고 있네요. 숟가락으로 브라우스로 밖으로 맡겨버린 나 자신의 직업들 할거에요. 또한 비싼, 그장에 닿아, 그장에 나와서 드릴 수 있는것같은 게 있어요. 아, 그장에는 매니, 그장에 있는 것같은 게 있어요. 그장에 닿아. 한해 알겠습니까? 아, 끊임져서, 그장에 닿아, 쟤는 이케가 만수되고. 그장에 닿아 붙여있게 하더라고요. 얘가 20파운드 래. 그러면은 맥스가? 방금 20파운드라고 하는 강아지가 코코스파니얼과 푸들의 교배종인 코카푸라고 합니다. 맥스 자, 맥스를 먼저 보고 지서가 저쪽으로 맥스가 준비해 옳지 맥스 맥스 아웃 글쎄 제가 더 빨랐네 만들어주세요 맨저맞고 엄마가 가방에 뭐가 있으니깐 야 habeess 응, 주면 안돼 지, 제가 아уди 맥스 엄마 가방에 맥스 까까가 들었거든요. 얘가 냄새를 맡고 계속 맥스 엄마 앞에 앉아서 얼굴을 자꾸 쳐다봅니다. 까까를 바라는 거죠. 방금 오스트레일리안 셰퍼드 2마리가 도착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안 셰퍼드를 보통 간단하게 옷이라고 부르죠. 작은 애가 미니옷이고 큰 애가 스탠다드 옷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안 셰퍼드라고는 하지만 품종이 미국에서 개량됐다고 합니다. 맥스 같은 공 가져왔다. 맥스 보고 있네. 지금 저쪽으로 던져봐. 맥스 별로였나? 얼굴이 또 지붕에 올라간다. 맥스는 놓쳤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 저쪽으로 갔는데. 어. 지석이가 멀리 던진다. 지금 골든두들 9달짜리 하고 코카푸가 집에 가고 있습니다. 미니 골든두들이냐 물어봤더니 스탠다드 골든두들이라고 합니다. 엄마도 안 보여요. 어디 한번 시범 모여봐. 먼저 맥스하고 눈 맞추고. 형만큼 던지는데? 그리고 이제 불러. 큰애 잘 쫓아다녔나 보지. 맥스. 지금 여기 갈색 강아지가 오스트레일리안 셰퍼드. 누구? 오스입니다. 새 친구 골든리트리버와 껌은 강아지 두 마리 나타났습니다. 맥스 뒤를 따라오는 강아지가 팔주인가 구조됐다고 하는 아주 어린 강아지입니다. 그래서 목줄을 길게 끌고 다닙니다. 방금 도착한 골든리트리버가 응가하고 쉬도 두 번 하고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미니오씨가 골든리트리버에게 호감을 부립니다. 우리 맥스 같은 애. 맥스가 큰애인 저렇게. 이미 다 켰지. 맥스가 저렇게. 맥스 뒤돌이 갔어. 맥스 뒤돌이 갔어. 맥스 뒤돌이 갔어. 엄마가 음료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많이 놀았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맥스가 노느라고 엄마가 음료 사러 간 것을 몰랐습니다. 이제 담장 밖에 엄마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렇게. 저, 또 내 눈에. 맥스가 도망갔어. 응. 그렇죠. 이제. 맥스 가자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